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중훈입니다. 부모의 건의가 쉬운 육아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부모의 건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건의를 어떻게 안 만들 수 있는가를 잘 모르는 부모라면 좀 황당한 이야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의 부모들은 건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거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삶 그 자체가 부모에게 건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건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삶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건의가 있으려면 부모가 부모 위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위주로 살면 아이는 부모의 팀에 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부모의 건의를 만들고 육아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지 마십시오. 한 5% 부족하게 키우라는 말을 합니다. 약간 부족하게 키우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아를 좀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장으로 대하지 말고 쫄병으로 대하고 너는 내 말 들어야지라는 것을 당연하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쫄병으로 대하되 교양 있는 부모가 적당한 배리를 한다면 이건 아이한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어릴 때부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시키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집안일을 하는 습관이 들은 아이들은 부모와 잘 듣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이게 부모의 권위와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 가정의 규칙을 정하고 아이에게 한계를 명하게 하고 이걸 무조건 지키게 하십시오. 여기에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으면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규칙을 지키게 할 때는 단순 명령하게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명 설명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매번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설명과 설득을 넘어서 아이에게 애원하거나 구글하는 부모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을 하면 부모가 권위 없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적당한 무시 역시 아이가 부모와 잘 듣게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 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카시스 사용할 때부터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부모가 하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는 한두 돌 이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권위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의 권위, 이걸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부모가 부모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면서 아이가 부모 말 듣게 상황을 만들면서 아이를 키우면 부모의 권위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 위주의 일상이 아닌 부모 위주의 일상에서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게 살게 하는 것, 이게 쉬운 육아, 제대로 된 육아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